안녕하세요 살림티비입니다. 오늘은 페트병을 활용하여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꿀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심을 활용한 꿀팁도 뒤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신 후 시간 나실 때 활용해보세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바닥에서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풀리고 다시 감기도 번거로운데요. 이럴 때 둥근 페트병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둥근 페트병의 중간 부분을 영상처럼 충분히 넓게 잘라주세요. 페트병의 자른 부분을 가위로 다듬어주고 세로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자른 페트병 단면에 이렇게 꼼꼼히 절연 테이프를 감아줍니다. 자칫 아이들이 잘못 만지면 손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화장지 심을 영상처럼 분리해주세요. 완성된 페트병을 두루마리 화장지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쪽에서부터 두루마리 화장지가 풀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꺼내 쓰시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리한 휴지심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옷걸이에 걸어둔 바지가 시간이 지나면 접힌 부분에 주름이 가서 다시 다림질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휴지심을 옷걸이에 걸어주세요. 우선 휴지심을 이렇게 잘라 옷걸이에 걸어줍니다. 그 위로 구김이 잘 가는 옷감을 걸어주시면 깔끔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정기기들의 전선이 복잡하게 어지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기들의 전선을 휴지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먼저 전선을 깔끔하게 접어 휴지심에 끼워주세요. 그럼 전선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지금까지 페트병을 활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꿀팁과 휴지심을 사용하여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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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